이 연못은 가까운 강가나 계곡에서 잡아온 물고기들을 키우는 용이라는데 아주 관상용으로 예쁘게 꾸미셨네요. 이 사람이 연못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고기가 안 보이니까 이게 아담한 연못을 한 개 만들어달라고 해서 향어라고 저기 있어, 향어. 향어요? 향어 저기 있네. 어디요? 오! 시꺼멓해. 그러니까 뭐 향어는 한번 잡아서 올라가 보자고. 그런데 이게 잡힐까요, 그걸로? 이제 승희 씨가 머리해요, 내가 잡을 테니까. 네. 잘자. 가자, 가자, 가자. 사살. 아기 다루듯이. 형아야. 형아야, 저쪽에 한번 가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잡았다, 잡았어. 한두 번 잡아본 솜씨가 아닌데요? 승희 씨가 잘 몰라줘서 잘 잡았어요. 민물고기 중에 황수라 그러는 물고기, 황소. 이 향어가. 그 정도로 힘도 좋고 맛도 좋고. 진짜 황소 같네요. 엄청 크네요. 잘생겼네, 오늘 보니까. 야, 겨울이라 그런지 살도 아주 통통하게 올랐다, 너. 수인 씨 먹을 복은 진짜 새해에도 변함이 없네. 해를 한번 떠볼까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벌써 칼 가는 것도 그렇고 되게 능숙하신대요. 우리 이쪽 집안에서 또 칼을 좀 만져봤죠. 칼을 만져봤어. 그렇지. 잡는 거. 아, 고기 잡는 거. 네. 아... 자신만만하게 시작하시는 걸 보니까 회 맛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소금을 넣으면 민물 거기 특유의 액. 네. 그것을 제거하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씁니다. 아... 이렇게. 바다와 강이 가까운 곳에서 자라서 고기보다 해산물을 많이 드시고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손질주면 뭐 식은 죽 먹기죠. 우와... 네. 먹을 때. 얍실하게. 식감이 좋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회 뜨는 법도 다르군요. 이게 해양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뱃살 부위. 맛 한번 봐봐요. 자, 승희 씨 한번 먹어봐요. 해놔서 맛있어요. 아, 이거 맛이 이같이 차네. 진짜 맛있는데요. 우와. 자, 승희 씨 다 됐어요. 네. 캬, 맛있겠다. 아니, 자연인. 근데 회덮밥 만드시다 말고 어디 가세요? 아, 거기다가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왕계에다가 보관을 하면 이게 아주 따뜻하게 보온이 잘 돼요. 고추만큼은 아주 이렇게 얇게 썰어줘야 돼요. 이것이 뭣 모르고 굳게 썰거나 그러면 아주 맛이 없어요. 칼솜 씨도 좋지만 요리에 대한 철학도 아주 확고하신 것 같아요. 물을 넣고. 자, 이제 회덮밥의 하이라이트, 양념. 직접 담근 고추장과 매실청으로 아주 매콤달콤한 맛을 살려주는데요. 아, 색깔 예쁘네요. 빨갛게 아주. 자, 여기에서 이제 고기 투하. 향어. 주인공 향어까지 그냥 푸짐하게 넣어 섞어줍니다. 아, 진짜 뭐 일류 일식집 부럽지 않네요. 이야, 회덮밥.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얀 쌀밥에 가득 올려주기만 하면 진짜 참기 힘든 비주얼이 완성됩니다. 우와. 마무리로 배를 올려가지고. 아. 달달한 배에 고소한 깨소금까지 아주 듬뿍. 아유, 그야말로 산중 별식이네요. 아,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들어요. 네. 네. 반갑다. 향어야. 자연 속에서 갓 잡은 향어로 만든 향어의 덮밥. 어떨까? 우와. 향어가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몇 초 지나자마자 입에서 사라져버려요. 녹아요, 그냥. 달죠, 이? 네. 우와. 그리고 해양화해가 민물고기에서 제일 또 맛있어요. 해로서나. 아, 거기에 뭐 자연인의 수준급 칼솜씨까지도 했으니까 그 맛 뭐 안 봐도 알겠어요. 이 양념장이 와, 이거는 진짜 거의 장인이 만든 양념장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또 저기 미각이 좀 뛰어나서 모든 걸 맛있게 만들어요. 아, 미각이 뛰어나세요? 응. 그래서 일단 화상을 좀 입어가지고 한 2년간, 2, 3년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항상 잠을 이렇게 못 자고 항상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 부분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좀 지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해로 이렇게 음식 맛을 보면 아, 이것이 맛있다 없다.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는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절대 미각. 이야, 이 절대 미각 자연인이 만들어주는 식사가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배 한 번 먹어봐요. 그리고 입안이 상큼해져요. 아우, 시원해. 진짜 감동입니다. 이 맛의 감동. 부지런히 아름다운 토전을 가꾸고 한 끼 식사에도 심혈을 기울일 줄 아는 자연인. 그의 지난 날은 어땠을까요? 조경일 하셨다고 했잖아요. 몇 살 때부터 다니신 거예요? 21살, 22살 경부터 조경일을 했죠. 아, 일찍 시작하셨네요. 취업이 이제 그쪽으로 되다 보니까 굴삭길이 그쪽에 기사로서 근무를 한 거죠. 그 당시에서 우리 직종이 인기가 좀 좋았죠. 일반 사람들이 조금 한 15만 원 이렇게 받을 때 우리는 한 45만 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월급을요? 월급을.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우리 처제하고 그거를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길래 아이고 참 아가씨 참 이쁘네 이러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가 문기사 저 아가씨 마음에 드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형님 마음에 드니까. 아니, 나 아는 사람이다. 오. 그래서 형님 한 번만 나를 만나게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선이라는 선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첫눈에 반하시고. 그래서요? 저도 전략이 있죠. 봉급을 타면 집사람 보고 고향에 우리 고향에 붙여달라고 집 돈도 맡기고.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수입이 아, 만만치가 않구나. 아, 일단 그걸 보여주셨군요. 아, 그렇죠. 네. 오. 매일 맛있는 걸 사들고 예비 장모님을 찾아가서 물심양년으로 노력한 끝에 스물일곱이 되던 애의 첫눈에 반한 다섯 살 연아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던 자연인.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이듬해 낳은 첫 아들의 건강 문제로 부산의 조경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고향에 가서 조금 좋은 공기 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절에는 이게 농촌이 최고 부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다량이 논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축대로 싸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밤나무 길 임도 밭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고향에 가 포크린이 나 혼자 밖에 없어요. 혼자니까 완전히 독점이에요. 독점. 그렇게 일거리가 많아지면서 어릴 적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 모일 때마다 고향 땅을 구입한 자연인. 아팠던 아이도 건강을 되찾고 또 둘째 아들까지 낳아서 안정된 삶을 꾸리던 그에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술을 못 먹으면은 이게 사업 이게 포크린 일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 애들하고 저 일 해야 되겠나 그러면은 아 형님 하시오. 동생 하게. 이런 시절이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한때 강경학까지 왔었어요. 혈압이 이제 좀 높아지고 뒤따라서 이제 당뇨가 이제 왔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살리려고 쉽게 말해서 이제 자연의 약초를 집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배운 거죠. 집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제 모든 걸 희생하고. 그런데 정작 이제 자기 몸이 갑산성 아니냐 그러면 그걸 이제 걸려가지고 막 펑펑 울더라고 이제. 그래 이제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갑산성 하면 그것 좀 더 스트레스성이 나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이게 돈만 쫓아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 집사람한테는 저렇게 내가 몹쓸 짓을 했는가. 10년 전 아내에게 찾아온 암이란 병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모질게 대했다는 후회 때문에.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보기로 한 자연인 산속 휴식처를 만든 그의 노력이 통했던 건지 아내는 6개월 후에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곳이 부인 건강을 찾아주고 이런 것이 되다 보니 내가 애착이 감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것도 둘째 아들한테 전적으로 넘겨줘버리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이제 더 열심히 또 잘 꾸미고 더 멋지게 그리 해놓으면 또 아내가 더 기분이 안 좋아지겠어요. 부부에게 다시 찾아온 선물 같은 시간이 그저 감사한 자연인 두 아들이 독립한 후 아내와 이곳에 머물 그날까지 이 낙원을 갖고 나가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